그럼 보십시오. 제 3년은 어땠는지. 이건... 연인을 이어준다던 그거네요. 이걸 아직까지 갖고 계셨습니까? 나는 당신이 나를 잊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내가 버리기 전에. 그럼...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건... 아직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까? 버릴 거면 쓰레기장에 버리지. 왜 도련님한테 보이니까? 감사합니다.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... 살 것 같습니다. 금광석 같은 마음은 고맙지만... 이걸 아직 대놓고 꽂고 다닐 순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간직만 해주셔도 됩니다. 그래도 선물을 받았는데... 가지고만 있긴... 아쉽죠. 그럼 여기서 살짝 꽂아보시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때요? 예쁩니까? 예. 세상에서 제일 빛나고... 예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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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